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이다지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대비해서 첫 번째 치러졌죠. 3월 학평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지 시느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총평을 통해서는 한국사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세계사 동아시아사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국사 시험은 사실 어떠셨어요? 전반적인 난이도를 얘기를 해주면 작년에 치러졌던 2023학년도 대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문항 출제 비율에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한국사의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원래 전근대사가 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던 거에서 작년에 치러진 모든 시험에서는 6문항으로 축소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근대사 문항이 더욱더 축소가 됐습니다. 6문항에서 5문항으로 축소가 되면서 완전히 근현대사 중심으로 해서 문항이 개편되고 있어요. 전근대사는 1문항이 줄어서 5문항이 출제가 되고 근현대사는 14문항에서 15문항으로 1문항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떤 파트야? 근현대사잖아. 근현대사의 갑신정변이라던가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정교, 여러가지 독립군부대 이런 내용들을 어려워하는데 그 파트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체감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고요. 문항 자체도 좀 단순한 암기형 문항이 출제가 되기보다는 고난도로 느껴질 수 있을만한 사료의 석형 문항이라던가 연표형 문항도 출제가 됐고요. 신유형의 문항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항 중에 하나였던 박은식과 관련된 문제가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였는데 이런 문항들이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만한 문항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선택지가 조선시대 나오면 선택지가 하나는 구석기 나오고 하나는 신석기 나오고 하나는 고려에서 나오고 해서 아 감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선을 찍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선택지가 조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밀하게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과목처럼 공부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필수이고 우리가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기본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모두 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었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풀 수 없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해야 될 거 한국사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한국사 시대별로 출제됐던 비율 중에서 특징적인 전반 조금만 체크를 해보면 고려시대가 일반적으로 두 문항이 항상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 개화계에서 한 문항이 늘어나고 일제강정에는 한 문항이 줄고 현대사는 처음으로 다섯 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난도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 60만세운동은 무려 83.5% 학생들이 틀렸어. 선생님은 이거를 딱 푸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어떻게 틀렸을지가 감이 딱 왔던 게 만세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대부분이 3.1운동을 생각을 했을 거고 3.1운동이랑 관련된 선택지가 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틀렸겠죠. 순종의 죽음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60만세운동이라는 걸 알아야만 했고 더군다나 선생님이 강의에서 주구장창 강조했었던 60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신간회가 창설되고 신간회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지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3월 학평의 한국사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0.7% 학생들이 틀렸던 16번 문화 가로세로 낱말 맞추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서 방문국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방문국 자체도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추가가 돼서 선생님이 올해 개념 강의에서부터 방문국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했었지 한국광복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이 파트까지 조밀한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가 아니라 전간대사 파트였어 3번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대외관계랑 관련해서 이자겸이 금나라의 사대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연표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해당 내용도 그냥 단순하게 고려시대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호족지배기가 어땠는지 문벌지배기가 어땠는지 무신집권기가 어땠는지를 좀 조밀하게 학습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4번은 임진왜란이었거든 이거 정답은 진짜 쉬웠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내용이 정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항을 왜 반 이상이나 되는 친구들이 틀렸을까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었던 곽재호나 조원 고경명 같은 의병장들의 이름을 모르면 임진왜란이라고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때 대충대충 설렁설렁 큰 얼개만 하는 것보다는 세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한국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 요약 강의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개념 강의도 길지 않잖아 20강밖에 되지 않으니까 개념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일단 꼼꼼하게 한 번 정도를 학습하시는 것을 권해요 세계사를 넘어가 봅시다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치러졌던 6월 평권, 9월 평권 수능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 그래서 지금 치러졌던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쉬운 수준이라고 느껴졌을 만한 난이도였어요 우리가 지금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도 만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 이 문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 만점이 되겠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해 실제 평가원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두드러졌는데 3월 학평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있었어 바로 서양사랑 각국사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서양사에서 무려 10문항이 출제가 됐고 각국사에서 7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문항이 중국사를 제외한 서양사랑 각국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사는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중국사가 역대 제일 조금 문제가 나왔을 때가 4문항이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3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 그런데 서아시아사도 3문항, 인도사도 3문항이 출제가 되었거든 인도사나 서아시아사 선생님이랑 같이 한강에서 한 3강 정도로 살펴보는 그 각국사의 파트랑 거의 중국사가 같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지 예전에 여러분 선생님이 라떼는 말이야 선생님이 진짜 예전에 수능 초창기 시대 때는 중국사가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중국사의 위상이 정말 작아졌다 점점점점점 적게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표형 문항은요 3문항 출제되던 거에서 좀 늘어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연표형 문항이 축소가 되어서 단순 기계식으로 암기하는 이 문항의 비율 자체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난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표에 대한 학습들 개념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했던 내용들 정도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셔야 되고요 사료해석형 중심으로 해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부터 두드러진 특징이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료해석을 연습을 해나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 관련해서 문항 출제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중국사 3문항이 출제가 됐다 그랬지 서양사가 10문항 서양사 10문항도 많이 출제된 거였거든 서아시아사가 3문항 인도사가 3문항 일본사가 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출제 지역별 문항 중에서나 좀 특징적이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수능 출제 트렌드가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를 놓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고난도 문항들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살펴보면요 자 6번 문항 사산왕족 페르시아 15번 문항 벵골 문할령 7번 문항 오스만 제국 8번 문항이 아크바르네제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5개 문항 중에서 4문항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 서아시아사랑 인도사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인도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지 지금 현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도 인도가 중국을 이제 위협하는 거대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인도사의 위상이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어 특히나 인도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 파트 근세 파트 근현대 파트가 골고루 이번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무조건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실제로 이 문항들이 어려운 문항이었느냐 실제 수능에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이었어요 사료 해석 자체도 사료 해석이 너무 까다롭게 나왔다기보다는 많은 힌트를 주고 있었거든 예를 들어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관련된 내용에서도 뭐 힌트로 샤프르라던가 아니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던가 만의교를 탄압한 내용들 이런 힌트들이 아주 풍부하게 주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건 아직 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긴장할 것 없고 현재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가 3단계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3월 학평이 치러졌죠 3월 학평 전에 개념학습과 연표가 끝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연계교제랑 더불어서 문풀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6월 평가원 전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가 작년보다 2주 반 정도 빠르게 개강을 할 예정이어서 문제풀이에서 올해 연계교제 중에서 수능 특강까지를 선생님 문제풀이에서 다룰 거야 해당 내용들 꼼꼼하게 보면서 개념과 문풀의 내용들을 다져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9월 평가원을 치를 건데 9월 평가원 치를기 전에 고난도 사료해서 훈련을 해나가려면 좋은 문항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로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9평을 치르고 난 다음에 수능 전에 파이널이 진행되어 나갈 겁니다 자 동아시아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3월 학평 동아시아사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을 47점, 48점으로 보고 있는데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능보다는 올해 3월 학평이 훨씬 더 쉬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어쨌건 과목도 다르지만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동아시아사보다는 세계사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커트라인은 50점으로 예상을 하는데 동아시아사의 1등급 커트라인은 47, 48점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올해 두드러지게 공부를 예년에 비해서 좀 덜해 선생님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 매년마다 개념 강좌의 판매 추이란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사는 초창기부터 학생들이 좀 의욕적으로 쫓아오고 있는데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개념 강의를 공부하는 시작점이 좀 늦다 찔렸죠 여러분들 확실히 요즘에 올해 트렌드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 선택한 친구들 3월 학평 보고서 나 진짜 공부 빨리 하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 빠르게 개념 강의를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동아시아사면 예전에는 킬러 문항이 다 연표 문항에서 출제가 됐어 연표 문항 많이 나올 땐 여러분 뭐 16문항까지도 연표형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기계적인 연도의 암기를 지향하는 추세 속에서 점점점점 연표형 문항이 축소가 되면서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표형 문항이 한 4문항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난도의 킬러 문항은 연표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연표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연표는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강좌 안에서 선생님이 연표 강의를 연표 정리를 다 올려줬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료 해석형 중심으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트렌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항 출제 분포가 변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역사학계의 교육과정의 개편 자체가 근현대사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그런데 특히나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근현대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3단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일본으로 치면 에도막고 중국으로 치면 명정시대랑 관련된 3단원이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한도 문항 정도 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 4, 5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비중을 두셔서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보면 3단원에서 무려 6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이 3단원을 진짜 어려워하거든 교육망과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4단원과 5단원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5단원의 현대사는 4문항까지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율들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할 때 적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동아시아사의 고난도 문항에서 특징적인 점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 11번 문항과 17번 문항 마테오리치란 평화법과 관련된 문항은 5담률은 굉장히 높지만 단순 암기형 문항이었어 이 말인 즉슨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단원조차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공부를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차근차근 따라오셔서 4월 학평전에는 무조건 개념 강의 완강하고 연표까지 학습하셔야 돼요 9번 문항은 68% 학생들이 틀렸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료의석형 문항이었습니다 7번 문항은 55% 학생들이 틀렸어 연표형 문항으로 이자성의 난과 관련해서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4번 문항은 서아랑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연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까다롭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지 사료의석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사는요 세계사랑 똑같아요 이후에 학습법을 살펴보면 개념은 3월 학평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 못 끝냈는데요 하는 친구들 많지 그런 친구들 차근차근 따라와서 4월 학평전에는 무조건 내가 개념 끝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문풀이 이제 4월 달에 개강을 할 거예요 굉장히 일찍 개강을 하는데 문풀 안에서 연계교제 올해 수특수환 중에서 수능특강까지를 반영하고 역대 어려웠던 연계교제 문항들 기출 문항들을 전체 다 한 개 문항도 빼놓지 않고 패턴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문풀을 4월 5월에 걸쳐서 학습하신 이후에 6월 평가원을 치르실 거예요 수특에 대한 정리도 한 번쯤 다 되어 있었겠지 그런 다음에 9월 평가원 치르기 전에 개념 문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시 복습을 해 나가면서 세계사와 마찬가지로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동원시아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아예 처음 새로 리뉴얼에서 나오게 되잖아 신선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고난도 문항에 대한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9월 평가원 치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연계교제 중에서 수능 완성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고난도 4회차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수능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여러분 3월 학평 끝났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고3으로서 N수생으로서 그리고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으로서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너무 기압이 들어가서 전력질주를 하는 것도 우리가 수능까지는 적합하지가 않고 너무 느슨해져서 좀 나중에 시작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도 옳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확실시킨다는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하는 친구들 개념 강의에서 만나고요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친구들은 개념 강의 꾸준히 복습하면서 곧 개강을 문제풀이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